릴리나 왜 이렇게 이쁘게 입었어요? 제가 생일이에요 생일이에요? 누구 생일이야? 저요 몇 살 됐어요? 7살 7살? 어떻게 5살이다가 바로 7살이 돼? 축하해 축하해 이 친구한테 선물 많이 받았나요? 뽀로로 뽀로로 있어요? 그렸어요? 이거 뭐야? 친구가 그렸어요 아 친구가 그렸어요? 고맙지 친구 우와! 하트다 하트사랑은 하트사랑은? 이거 꺼내볼까? 응 다 꺼내보자 치토리에요 어? 뭐에요? 뽀로로 칫솔 뭐에요? 뽀로로 칫솔 이거 뭐야? 이거는 곰이에요 곰 곰? 틀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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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거 뭐야? 짜장 이거는 색칠이에요 색칠이에요? 네 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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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준이가 좋아하는 거예요 아 예준이가 네가 제일 좋아하는 친구 남자친구 아 진짜 좋은거 줬네 안젤리나 좋았어 뭐야 이거? 이거는 밥핀 이거는 밥핀 케이크 만들기 이거는 이거는 옷이에요 옷? 네 이거 뺄까? 뺀지? 네 야 진짜 귀여워 이거 이거 엄마꺼야 엄마꺼 엄마꺼? 엄마꺼 아닌데 애기꺼데 애기꺼 이거 응 안젤리나꺼 두개다 응 엄마꺼 왜 좋아 엄마선일 아니잖아 와 이거 이쁘다 이거는 안젤리나 더 있어요 써있어? 안젤리나라고? 네 진짜? 어떻게 알았어 너 읽을 줄 알아? 네 오 거짓말다 잘하네 아니야 아니야 뭡니까? 색연필 색연필 이제 색연필 많다 안젤리나 좋다 이제 이거 내가 해볼게 이거 보잔 이쁘다 보잔 보여줘 응 안젤리나 생일 축하해 책동물은? 좋다 책이 그치? 이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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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꺼야 이거는 니꺼지 다 니꺼지 니꺼 산물이잖아 다 엄마 또 와줄게 이거 이거 열어야지 이거 틀려야지 안 돼 안 돼 안 돼 아 고마워 이거는 이거는 얀말이에요 얀말? 네 어디 봐 아 귀여워 얀말 예쁘다 멍멍이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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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예요 음 한번 배고파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근데 이거 오늘 내 생일이 잘 어울려 어 안질리나 생일 축하해 사이 죽게 지내자 참 형 참 형 와 이거 땄다! 진짜 끼지한 말 진짜 이쁘다 뭐야? 이거 뭐야? 밴드 밴드 아플 때 밴드야 이거 뿌르래 응 나 빼고 싶다 해 밴드 바스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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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 힘줬다 바스타 아니 이거 동굴이랑 똑같은거는 바스타 어! 이거 안질린아 바스타 먹을때 응 이거 열어봐 알았어요 거꾸로 아니야 여기야 짜장 양말 와 이거 진짜 이쁘다 해볼까 이거 해보자 이쁘다 머리 이거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뽀뽀기 큰거 뭐했었어 너랑 병아리 손에 몰지않아요 뭐야 근데 뭐 뭐 이쁘다 양말 안사도 돼 진짜 양말이 많다 모자 친구 고마워 달아나 이거 이거 할거에요 빼줘 알았어 빼줄게 선물 진짜 이렇게 많다 야 알았어 와 이거 좋아 이거 손에 안 멎어요 응 손에 안 멎어요 네 안질린아 여기 케이크 써 봐봐 굴려봐 뽀랄록도 있네 난 이게 이쁘다 이게 초코 케이크 리틀 렌즈 어때? 그래 그럴까? 그래 와 이쁘다 이거 이쁘다 이거 네 주세요 안질린아 생일파티 하려고 했는데 케이크도 샀어 근데 아빠도 없어 언니도 없어 너무 늦게 와요 안질린아 불쌍하게 그냥 잠을 잤어요 이렇게 에이 생일파티도 안하고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안질린아 생일 축하합니다 축하드립니다 한 번 더 됐어 또 해봐 해봐 와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